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주문부터 너무 좋아요. 왜이리 이뻐요? 왜이리 이뻐요? 네, 김채환입니다. 네, 김채환입니다. 네, 김채환입니다. 네, 김채환입니다. 네, 김채환입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이리 이쁜 거에 대해서... 아, 참... 답하기 어려운... 네, 소개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쁘지 않다고 하도... 거짓말이에요. 이쁘지 않다고 하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